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을 주제로 영축총림 통도사가 마련한 화엄살림대법회가 한 달 여정을 회양했습니다. 우리 시대의 선지식들과 함께한 통도사 화엄살림대법회는 이번에도 국내 최대규모 대중법회라는 명성을 이었습니다. 울산BBS 박상규 기자입니다. 한 달간의 화엄살림대법회를 회양하는 자리, 영축총림의 최고어른인 방장성파스님은 겨울안철 화엄의 세계에 빠진 구법 제자들에게 행백리자 반구심리를 강조했습니다. 100리를 당한 사람이 90리가 반이라, 50리가 반이 아니고 90리까지 다야 반이라. 나머지 10리는 그 소홀히 하면 안 된다. 나머지 10리가 그만큼 중요하다. 그래서 최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, 어느 정도 한 법이 넘어 있다 이래서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. 이번 법회는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린 화엄살림법회로 국내 최대, 최고의 대중법회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. 먼저 법산스님과 자강스님, 지한스님 등 전국 최고의 성교율 스승들을 초청해 화엄경의 진술을 대중해 전했습니다. 또 10만 명의 영가와 함께 연인원 25만 명 이상이 법회에 동참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당인 통도사 설법전은 물론 문수법당과 공양간까지 구법 제자들로 넘쳐났습니다. 특히 회양날에는 2만여 명의 불제자들이 동참해 환경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모두의 공덕을 함께 나눴습니다.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지표인 화엄경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행하길 발언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생명의 본체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3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. 금년 2019년도는 환경이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의 길을 여러분이 잘 가시길 바랍니다. 제48회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는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쳤지만 환경 속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십만 불자들에게 삶의 지표이자 힘의 원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.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. 아멘